어차피 눈치 없이 코빡혀지지 않는 어쩌다 만난 사람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혼자 또 안아 어쩌다 만난 사람이 밀어내도 밀어내도 혼자 또 안아 어쩌다 만난 사람이 길을 안다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를 그대의 여행 오늘따라 생각만 닮아버리는 게 자꾸만 생가기 란다 아저씨 여행 어쩌면 나가려도 나가려도 고책도 안아 어쩌다 만난 사람들이 밀어내도 밀어내도 못할 것 아나 어쩌다 만난 사람이 길을 가만 말아주지는 마을 사람들은 도둑을 흘리내려는 것 아나 오늘따라 생각난다 나도 모르게 전부한 생각이 난다 어쩌다 만난 사람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꼭 한 번 만나고 싶다